이재명 대표는 진짜 갯딸들한테 호소 많이 했어요 심지어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도 들어오셔서 총꾼은 밖으로 문자를 직접 남기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낙연 씨는 어떻게 했어요 댓글부대를 운영했죠 댓글부대를 지금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경찰이 그냥 이낙연 씨를 갖다가 그러면 뭔가 수술하기 위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 댓글 조작단을 이용해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을 공격하겠죠 그럴 가슴이 높죠 또 이재명 대표적으로 불똥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자기가 댓글단을 운영했잖아요 일사불란하게 까라 그러면 쫙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했잖아요 갯딸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갯딸 관계는 야 여기서 의념 중에 자기의 자백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항상 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또 연이 나비를 갖다 띄우고 있댑니다 조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내리면 받아서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이게 이제 사람이 보통 자기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투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그게 나은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통제하냐 이거죠 물론 자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낙연의 저런 행태들 저런 행태들을 갖다가 이러면서 또 청년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행보들을 보면 이낙연은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뭐라고 지칭을 하나요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인데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이중인격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죠 보통 이제 이낙연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분석한 것에 기초하면 나르시스튬 성향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고급진 나르시스튬 약간 자기가 손 안 묻히고 그렇죠 피 안 묻히고 전부 밑에 애들 시키고 하면서 대신 밑에 애들은 굉장히 괴롭히죠 네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 명예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나쁜 짓을 대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음모형 정치가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이동관하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르네요 이동관은 그냥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이잖아요 묻히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고 네 그거를 대놓고 하는 사람이죠 기회만 치워주면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이동관과 이낙연이 만나면 끝나게 죽겠는데요 그렇죠 하나는 뒤로 하고 하나는 앞에서 하고 갑자기 굉장히 섬칫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 둘이 안 만나기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근데 언젠가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둘 다 언론 출신이에요 언론이 출신 동아일보 같은 동아일보 출신이야 네 설마 뒤에는 한 몸인 거 아닌가요 사실 그거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저는 심리적인 차원이나 정치적인 입장에서나 이낙연 씨나 국힘당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국힘당 지지자들도 대선 후보의 2등을 올린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 장관 다음으로 아는 거죠 우리 쪽 사람이라는 걸 한동훈 장관이 삐끗하면 이낙연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힘당 쪽에 진짜로 그럼 윤석열 데려가서 후보 삼듯이 이낙연을 데려가 네 한동훈 장관 밀었는데 안 되면 그럼 이 행보가 사실 그걸 염두에 둔 행보 뭐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낙연 씨가 대권 암왕을 포기할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쉽게 그렇게 봐야겠죠 민주당에서 불가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아 진짜 굉장히 이게 저는 이 방송이 성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속 비명계가 군당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대안이 없다 싶으면 저쪽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온갖 상처를 다 입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은 이제 검찰 업무 추진비에 대한 위증 때문이라도 저는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이 지금 김건희와 같이 한동훈을 좀 내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급이 안 돼요 대선주자 급이 안 됩니다 한동훈은 너무 그릇이 작아요 만약에 자기가 그걸 꿈꿨다면 저렇게 경박하게 행동해서는 안 됐던 거죠 지금 더 경박해졌어요 네 근데 그게 원래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한동훈의 그건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대선주자 급으로는 결격이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아마 직접 그게 상황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더 드러날 거거든요 어렵다는 게 한동훈으로는 그랬을 때 이제 대안을 모색해야 될 텐데 마땅한 대안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중에 하나는 이낙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저 지지자들은 저쪽으로 건너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비서실장이 건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힘 쪽 지지도 많이 받고 있고 현재 2위로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이런 식견 예언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심리적 분석에서 나오는 판세에 대한 예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는 그쪽이 너무 가깝고 그렇습니다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저기에서 차기 주자가 없다 싶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동관이 언론을 장악합니다 네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은 차기를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이동관한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제일 큰 관심사는 정권재창출이에요 뭐니뭐니해 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 차기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죄다 감옥 갈 건데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건 차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언론 장악 일단 검찰 독재는 완성됐으니까 그렇죠 언론 장악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안통치의 시동을 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있다 그래서 이동관 임명은 저는 처리하기 힘들 것이다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고 맞습니다 이재명을 제거해야죠 그런데 이재명을 직접 친다는 게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재명 옆에 사람이 안 남아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힘을 못 쓰게 만든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밀정들은 총동원 됐고요 지금 내부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에서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이제 나는 이재명 까겠다 이런 사람까지 나왔어요 명분은 그거요 왜 싸우지 못하느냐 언제 싸우게 했어요 언제 싸우게 했냐고 밀정들이 뭘 하려고 하면 계속 발목을 잡는데 그런데 이제는 까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 당대표 혼자 쓸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저희가 생각을 저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이겨도 분명히 와해공작이 들어올 거고요 그게 당근을 통해서 끌고 가든 아니면 캐비넷을 이용해서 협박해서 끌고 하든 분명히 끌고 가서 정계 개편 시도합니다 그러면 수박들이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일부 당선했다면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낙연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그렇죠 명분은 있겠죠 뭐 김영석 처럼 호랑이 교래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는 동 구국의 결단이라는 동 말이야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런 정계 개편을 시도할 수 있고 시도할 만한 여권을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분 쌓기에요 지금 아니 비명계는요 이따위 얘기를 갖다 막 합니다 뭐 이낙연도 회동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낙연 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가장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소리하고 있어요 진짜 민주당은 지금 가장 민주적이 돼 있습니다 왜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전에는 당원들은 그냥 허수업이었잖아요 버수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비명이라고 하는 비명들은 자기 기득권들이 빼앗길까 봐 나오는 비명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기득권을 보장해달라 그 다음에 공천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설프게 타협해서 공천을 많이 해주면 나중에 그거는 다 국힘당국으로 간다 이거에요 제 얘기가 나중에 총선 끝나고 나서 국힘당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꼴 안 보려면 공천부터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속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주신 김태용 소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존때 구할 4단계 세트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용 소장님과의 이런 시간들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